mbti 검사 뭐 있다던데 무료 성격 유형검사 이건가? 이거죠? 이거 질문이 다 바뀌었데 근데 이거 정확한 건 2번이 정확한 건가? 아니 양띠 언니가 이거하고 mpg 나왔대요 자 나 해본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 만든다? 어 나 진짜 중립인데 그러니까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와 나 이거 뭐지?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가 있나? 나 굳이? 자유지간 중 상당한 부분을 다양한 관심을 산 것에 할애한다 오오 나 뮤지컬 영상 좋나보지 오 좋네 춤영상 좋나보 직캠 이런거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다 오 좀 공감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데뷔책을 세우는 편이다 오 좋네 나 플랜 A, B, C 막 이런거 존나 세움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오 나 좀 유지하는 편 좀 냉정하게 좀 하는 편이에요 냉정하게 요즘 진짜 변한게 약간 감정적인거 싹 다 없애고 예를 들어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럼 난 절대로 이성적으로 생각 그냥 진짜 딱 냉정하게 그래 이건 진짜 내가 잘못한거야 근데 이랬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당연한거 아니야? 아 뭐 알고 있는 사람이랑 대화 먼저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소개하지 않나?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? 어 나 이거는 완전다 매우 감상적이다? 감상적이다가 이게 한국어가 좀 어렵네 감상적이다는게 뭐 미술품을 감상한다거나 뭐 이런건가? 매우까지는 아닌데?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착하기 어렵지 않다 아니 완전 쉬운데? 완전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을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아 나 걱정 존나 하는데? 아니 걱정되잖아 나 걱정되지 않나? 사람 만나면? 아 저 빨리빨리 한다고요? 아 저 속독했어요 그리고 성격이 빨리빨리 성격이에요 느린 사람 너무 싫어해 전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대답을 대답도 빨리빨리 들어야 돼요 대답해주면은 내가 준비할 수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말해주는 면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 어... 라고 하는 순간 답답해 잠시만 이라고 말해주는 걸 좋아해요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설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어 나 그냥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는데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남의 성공을 돕는 일? 아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? 뭐 동의 쪽도 맞고 비동의 쪽도 맞는데 완전 중립인데 이건 어쩌지? 이거 완전 중립이 나거든 근데 비동의 내가 성공이야 더 만족감 더 크지 않을까?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? 어... 너무 많아서 아니 나 좀 정리되는 편 그러니까 관심사가 많은데 정리가 좀 잘 돼요 비동의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 생각하다 아니 나 저런 예술적인 사람 같아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을 생각한다 아니 감정도 중요해 감정이 있어야 이성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야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어? 완전 난데 이거? 저거 휴식할 때 집안일을 먼저 해야 되기나 어 완전 동의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본 일이 즐겁다 아니 왜 싸우? 아니 저걸 왜 토론해?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화한다 어 감정이 매우 빠르다? 나는 감정이 안 좋은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뭐 주변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빨리빨리 변하긴 해요 동의라고 할게요 자신만큼 효율적이 못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난다 존나 짜증나 효율적인 사랑이 제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이 제일 짜증나요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아아아 동의 와 나 근데 이거 진짜 내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나 진짜 빨리 한다 아니 내가 하면서도 느껴져 유튜브 편집 본 만큼 빠르다 사후 세계에서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사후 세계에 대한 질문? 어 나쁘지 않은 듯? 뭐 근데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어차피 모아님 도거든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어 나 혼자도 좋고 진짜 이건 진짜 중립이다 나 중립 처음 찍었다 자신의 배경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어 나 쉽게 공감 가능 쌉가능 바로 그 사람으로 그 빙의하는 거 빙의까지 가능 빙의 어 빙의까지 가능합니다 저 리얼 들어보면서 내가 주인공 되는 거 쌉가능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결정 내리는 거는 마지막까지 절대 미루면 안 돼 하지만 미룸 왜냐하면 결정은 그래도 늦게 할수록 이제 좋은 의견이나 그런 게 많더라고요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매우 좋아합니다 틀이 깨져도 괜찮아 일단 세우고 내일 돼서 깨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전날에 세워놔야 돼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불안함? 어 나 불안함 가끔 느끼는데 와 내년에 이사 어떡하지? 아 나 이 돈 27살에 이 정도 돈 모은 거 괜찮은 건가? 하면서 불안함 느끼지 마감 기간을 지키가 어렵다? 아니요 저 쉬운 거 같은데 안 어려운 거 같아 일이 원한대로 진행할 것이란 자신감이 나 좀 이유 있는 거 같아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나 ISFJ야? 나 앞에가 바뀌었어 나 원래 ENFJ였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내가 ENFJ 아니면 ISFJ 뒤에 FJ는 확실한데 앞에가 온나 바뀌네 앞에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냥 F랑 J는 똑같고 상황에 따라서 달마다 바뀌나 봐 앞에는 왜냐하면 보면은 이게 외향형 내양형도 거의 절반이고 이게 이것도 절반이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싹싹 바뀌나 봐 근데 원래 제가 옛날에 그 돈 주고 검사한 것도 아마 절반이었던 것 같은데 뒤에 F가 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좀 많이 바뀌긴 했네요 반반이면은 앞에만 자주 바뀌나 보다 뒤에 거는 절대 안 바뀌고 앞에만 줄나 바뀐 듯 재밌네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맨날 내가 외향적일 때도 있고 내양적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직관적일 때도 있고 현실로일 적일 때가 있는데 저는 근데 이거 S가 현실이었구나 직관이 딱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약간 상상 이런 건가? 저는 근데 현실주의 확률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51% 아닐걸? 이거 제 생각에 저 한 70% 현실주의로 바뀌었어요. 그냥 현실주의 요즘. 뭐 재밌네요. 또 이 MBTI 좋아하는 양떼 언니한테 보내줘야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